1번 승일 2번 승일 1번 동해 2번 일본해 1번 민생경제회복 2번 민생경제파탄 1번 김쿠 2번 이승만 1번이냐 1번이냐 1번이어야 됩니다 집총전은 하유전이다 역사라는 부분의 가치를 드높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역사를 왜 요새는 파묘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지리적인 한마디로 치욕스러운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 파묘로 알렸잖아요 그게 문화의 형태로 역사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특히 젊은 층에게 역사를 알릴 때는 그냥 좀 고리타분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역사 교육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의 형태로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진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남을 지역에서도 미사섬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섬이라는 지역에 그런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사를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고 지금 하남만에 갖고 있는 또 멋있는 독립운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교영, 구이소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런 과정에서 같이 드높일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칭찬은 올해도 춤춘다고 했어요 김용만 후보가 지금 하남에 와서 주직도 없고 그러니까 썰렁해요 선거사무실도 올해 2선, 3선 한 사람들은 놀러 오는데 여기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주시면 내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30대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알지 얘기했는데 알지가 아니라 여기서 알려달라니까 여기 쪽만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라고 우리 이 30대 유권자 하남시 유권자를 향해서 전국 유권자를 향해서도 이쪽 보고 제가 우리 이 30대 유권자분들에게 역사를 보더라도 1번이다 1번 김국 2번 이승만이다 이런 어떤 감동만 하면 짧게 해도 돼요 네 아니 아마 최근에는 또 국힘 쪽 후보자분들이 우리 국권 침탈의 주역인 이또 히로붐이라는 사람이 인재다 혹은 일제강점기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발전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전에는 또 백범 김구는 폭탄만 던지고 도대체 뭘 아냐 그전에는 또 백범이 국밥이 늦게 나와서 사람을 죽였다 기타 등등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면 우리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이 일본과 하여금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죠 진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든든한 이웃 나라로서 우리 편이 돼줄 수 있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일본이 윤석열 정권을 신뢰한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재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전히도 윤석열 정권 아래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라는 우리 땅은 그냥 우리 땅이 아니고요 40년 통한의 역사 즉 우리가 일제의 강점을 받았을 때 정말 불법적으로 침탈당한 그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점령지에 대한 한마디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독도라는 것을 우리 땅으로 잘 지켜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20, 30대 분들께서 온라인 활동을 잘 해주시니까 우리 땅 수호를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꼭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우리 초심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던 방학진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 동해냐 일본해냐 또 초심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일이냐 숭일이냐 독도냐 다케시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이냐 일본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꼭 총선에 투표하러 나오셔서 일본을 찍으셔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얘기하는 우리 임시정부의 법통 정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독도 라는 소중한 우리 국토를 지켜주시는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